아 아주 곰탱이 그냥 기세등등 했어 어 왜 부리 형을 괴롭히니 운동장으로 들어가라! 제군들! 야야! 살살 놀아라! 이놈들 신나가지고 충돌사고 일으키지 말고 곰탱이가 관용도가 굉장히 높아졌네요 오! 흥분조절 능력도 생기고 곰탱이가 조여중 곰탱이가 조여중 보리야! 노!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니 이 놈의 새끼 엄마를 뭐 올려 그래? 어? 똑같이 생겨가지고 곰탕 신났냐? 어? 곰탕 신났냐? 곰탕 신났냐? 성분도가 너무 높네 나가자 밖으로 예이 고고고고 레오 나와 곰탕이 혀 빠졌어요 곰탕이 혀 빠졌어요 곰탕이 혀 빠졌어요 흥분 흥분도가 높아졌어요 곰탕이 잘 찼네 도발을 해도 녹두가 도발을 했는데 곰탱이 잘 참네요 역시 배운 놈은 달라 기친 너 먹물사학 출신이지? 그럼요 되죠 저는 훌륭한 착한 개가 됐다구요 녹두 넌 여기서 태어났는데 명문사학에서 태어났는데 너희 수인이 교육을 안시켰지 어렸을 땐 조금 교육 받을랑 말랑 했는데 이렇게 못되졌어 왜 시비거리려고 그래 흥분도 조절을 못해 흥분도를 내일 모리 겸 모리 내일 스트레스 벗지 넌 먼저 들어가자 내일 먼저 들어가자 조심히 열어서